자 우리 도목장 앵커드에서 갑니다! 나그나 서른! 자 오른쪽 왼쪽 나그나 서른! 나그나 서른! 나그나 서른! 역시 도목장이야! 공략처럼! 도목장 정첩없는 이케필! 질의 빛나고 좌우는 마다 물고었네 해한 산타 보도 생산에 많은 생산이 들을 수 있는 일이 없어도 나그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나그나 서른! 나그나 서른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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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모짜리 너무 의상도 멋있고 오늘 아주 멋지네요 박수 누른들 좋아겠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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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호와 결정제는 사랑한 이 가슴 속에 다 잊어버린다 황홍홍이 찾아가는 고향도 그리워요 눈물 먹고 눈물을 불러 살아보네